안녕하세요 경산대 김수진 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엔진과 바퀴 사이에 속도와 토크를 다르게 하려고 기어 트랜스미션이 있죠. 또 전동기로 구성되는 가전제품도 전동기와 최종 제품 사이에는 기어가 들어 있습니다. 장난감에도 기어가 있구요. 오늘은 기어에 어떤 것도 있고 어떻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어 트랜스미션이 있습니다. 기어는 이빨수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증가 감소시키구요. 또 회전 토크도 지금 감소 증가시킵니다. 또 축과 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 역시 기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어의 종류는 오늘은 다섯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스퍼기어, 평기어라고 하구요. 헬리컬, 벨벨, 웜 그리고 레겐피니언 그리고 모듈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보는 것은 슈퍼기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평기어구요. 축이 있구요. 그리고 축과 기어 이빨이 이렇게 평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어구요. 가격이 가장 싼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에도 들어가구요. 어린이용 장난감에도 들어가고 전자제품, 전기 가전제품에 역시 슈퍼기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빨과 이빨이 선으로 만나기 때문에 한 번에 선과 선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동이 있을 테고 소리가 클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 진동과 소리가 커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기어들이 회전하는데도 아주 조용한 이유는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헬리컬 기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축과 기어가 서로 평행하지 않는 게 헬리컬 기어입니다. 그러면 구동축하고 피동축 사이에 어느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만나냐면 이 한 포인트에서 기어가 서로 제일 먼저 만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어가 만나는 면이 중간으로 넓어지구요. 그리고 기어가 만나는 면이 여기 끝부분으로 빠질 텐데요. 이렇게 한쪽부터 부드럽게 이빨이 만나서 빠지기 때문에 진동 고속으로 회전할 때 진동이 작고 소음이 작습니다. 또한 평기어에 비해서는 좀 더 큰 힘에 견딜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죠? 대신 가격은 비싸지죠. 만드는 비용은. 그리고 헬리컬 앵글 두 개의 헬리컬 앵글이 다르면 두 축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자 이빨과 이빨이 경사져서 만나기 때문에 자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빨이 경사져서 만나요. 그럼 힘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자 축의 반경 방향 힘만 가해져야 되는데 축 방향 힘도 가해지는 게 헬리컬 기어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과 축이 있을 때 이렇게 밀리는 거죠. 베어링을 사용할 때 일반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트로스트 베어링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헬리컬 기어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죠. 반대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헬리컬 기어를 쌍으로 하나 더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축 방향 하중이 걸리지 않으면서 또 축 방향으로 자동으로 센터가 정렬되는 그러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이 완전히 90도인 경우에는 어떤 베어링을, 어떤 기어를 써야 될까요? 축과 축이 90도 또는 60도 이렇게 되어 있다. 축과 축이 서로 만나는 경우에는 베벨 기어를 사용합니다. 평행하지 않고 각을 이루어서 만나는 경우 이 베벨 기어의 기어는 콘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큰 콘이죠. 콘 형태고요. 이 콘 형태의 이빨의 선을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 점은 역시 축을 연장하면 두 측이 고차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벨 기어가 되죠. 베벨 기어 역시 평기어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빨이 스트레이트죠. 평기어하고 헬리컬 기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벨 기어의 대표적인 응용 예 중에 자동차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 뒷바퀴, 바깥에 있는 뒷바퀴는 많이 구르고 안에 있는 뒷바퀴는 서로 작게 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바퀴의 회전 속도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차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축, 왼쪽 바퀴축이 있는데 바로 직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 차동 장치, 웜기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베벨 기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네, 그래서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갈 때는 두 개의 회전 속과 같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전체가 그냥 굴러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바퀴가 더 많이 구르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 베벨 기어가 아주 느리게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바퀴는 빠르게 돌고 왼쪽 바퀴는 천천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동 기어를 쓰게 되면 두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는 같고 그리고 회전 수는 다르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어의 감속비 인데요. 기어의 이빨수가 크고 작으면 가속이 되고 거꾸로 이빨수가 작고 크면 감속이 되죠. 근데 그 감속비를 10배에서 100배까지 굉장히 키우고 싶어요. 모터가 전기모터가 아주 빠르게 도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주 느리게 선풍기 날개, 목 이렇게 전동기는 아주 빠르게 드는데 선풍기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 아주 느리게 회전하죠. 이런 거 어떻게 구현할까요? 어린이용 장난감에는 모터가 달려 있는데요. 모터의 회전 수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로봇 장난감 같은 경우에 조인트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죠. 그때 어떤 기어가 필요하죠? 감속비가 아주 큰 기어가 필요합니다. 감속비가 10배에서 100배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때 우리가 벌레? 네, 웜기어를 사용합니다. 웜기어에서 이 스크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터에 있는 스크류라고 할 수 있는 축이라고 하면 모터가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크류가 이렇게 있어서 이 스크류가 이 축이 1회전하면 기어의 이빨 하나만큼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어의 이빨이 여기가 100개다. 그러면 1회전할 때 여기 이빨 하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1대 100의 큰 감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회전수가 100분의 1로 감속했다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보증 법칙에 의해서 토크는 100배 증가하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힘을 가진 모터로 굉장히 큰 토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밀합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중에서 오축 공작기계라고 이렇게 스핀들이 회전하고 테이블이 회전할 때 웜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크를 늘리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꾸로 우리가 기어를 잡고 돌리려고 하면 웜이 100배 빠르게 회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웜하고 기어 사이에 마찰력이 있잖아요. 마찰력 때문에 기어 쪽을 돌리려고 하면 안 돌고 그냥 그대로 정지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공작기계에 웜기어를 사용했는데 전기가 나가서 모터를 탁 꺼졌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회전축 쪽을 돌려서 이쪽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앞바퀴를 생각해 볼게요.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 앞바퀴가 이렇게 회전하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로봇 중에서 직선운동을 하는 로봇이 있어요. 모터는 보통 회전하는데 회전운동을 어떻게 직선운동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려면 좀 특별한 기어가 있어야 될 텐데 기어는 회전운동인데 렉을 사용하면 됩니다. 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직선, 선형의 기어 이빨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니온 기어를 돌리면 피니온 기어는 회전운동이지만 렉은 직선운동 해버리겠죠. 렉 앤 피니온은 그래서 직선인두동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용접기 레이저 용접기나 플라즈마 용접기에 우리가 X축, Y축, Z축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또 렉을 아주 길게 해서 렉을 정말 길게 해서 산을 오르는 기차는 기차 밖에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오를 수 없겠죠. 그래서 철로 중간에 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피니온 기어를 돌려서 경사가 아주 급한 곳에 기차를 올릴 수가 있겠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기어 그리고 고속 회전에 적합한 헬리컬 기어 그리고 축이 각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베벨 기어 그리고 큰 감속비에 사용하는 웜기어 그리고 회전운동은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렉앤피니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어와 기어는 이빨이기 때문에 사실 이빨의 크기가 서로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뭘까? 많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어축과 기어축이 있으면 기어 이빨 끝에 원 내부 원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는 피치 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피치 직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퍼런스 다이아메터 레퍼런스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레퍼런스 서클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레퍼런스 다이아메터를 이수로 나눈 게 모듈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빨의 크기가 크냐 작냐를 나타낸 것이죠. 이 모듈의 파이를 곱하면 이빨과 한 이빨에서 다음 이빨까지 거리인 피치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가 피치죠. 그래서 피치는 파이 곱하기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를 선택할 때 기어를 선택할 때 이 위에 있는 기어의 피치와 아래 노란 기어의 피치가 일치해야만 서로 이가 맞물려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의 축과 축과의 거리는 두 개의 지경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될 테고요. 기어의 감속비는 우리가 이빨의 개수 비가 되겠죠. 역시 토크비도 이빨 개수비 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 기어 종류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모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